좀 말도 안 되는 자랑하시는데 전 그게 좀 좋았거든요. 요즘은 근데 말도 안 하셔가지고 아빠는 농구 잘하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는 5분 만에 교체됐다. 예전 같지가 않아 이러시더라고요. 5분 만에 교체된 건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너무 민폐에 끼치고 있더라고요. 5명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축구는 그래도 11명이라 이렇게 한 사람이 조금 쳐줘도 상관없는데 농구는 안 그래요. 그래서 계속 뛰어야 돼요. 너무 거기 팀이 좋거든요. 우리가 너무 민폐에 끼쳐서 내가 자질해서 나오고 나날이 체력은 좀 떨어져 가는데 이 마음은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조금 조심해요. 이 마음만 가서 막 하면 다쳐요. 그러니까 항상 제가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땅하고 발하고 떨어지는 운동은 절대로 안 합니다.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운동회를 했는데 우리 또래 나이들의 아빠들이 너무 짠하게 느껴진 게 보면 애들 뛰고 나서 아빠들 릴레이를 해요. 아빠 릴레이를 하면은 아빠들이 마지막에 다 자빠져요. 다리가 풀려가지고. 아니 그거는 제가 달리기를 해봐서 아는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럼 마음 막 가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고 나중에 끝내는 자빠지는 거예요. 아빠 릴레이가 다 자빠지더라고요.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은 나이는 늙어도 마음이 늙지 않아서 그래요. 그럼요. 마음은 그대로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다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. 그래서 뛰지 말라니까 옛날에 말하고. 뭘 뛰고 굴리고 그래요. 다쳐요. 근데 하고 나면 기분은 좋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진짜 집에 들어올 때 갇혀서 옛날에 아시 6시, 7시 나가잖아. 12시, 12시 먹고 들어오는데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온몸이 진짜 예전 같지 않은 건 확실히 느낍니다. 근데 운동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. 네 알겠습니다. 운동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해야지 아이들한테 더 건강하고 튼튼한 엄마 아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부분방 공감 토크였습니다. 네 저절로 웃음이 나는 퀴즈. 행복이 냄새는 퀴즈. 가족 스피드 퀴즈. 박정현. 박정현. 1등 하자 아빠. 정립X자로 이번엔 반드시. 자 갑니다. 시작. 어 소설인데 이렇게 막 탐정들 하는 거. 그 셜록 홈즈? 아니 근데 그거 무슨 소설이라고 그래. 영탐정? 무슨 소설? 추리소설. 그렇지. 저거 뭐야? 미술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. 네오라도 다빈치. 아니 아니. 그 제일 유명한 사람. 미술한 사람. 광고.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. 티카소. 야 많이 한다. 빨리. 어. 저기 이거. 갑자기 막 나쁘지 말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갑자기 확 했어. 야 야 너무 이거 했다. 그거 뭐야. 산타상어야? 어. 저걸로 시작해. 첫 글자. 어떤 거. 강아지가 뭐야. 개. 그 그거잖아. 개가 천선. 그렇지. 빨리 빨리 빨리. 사람 보고 두 개의 성격이 있다고 막. 이중 이케. 그렇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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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. 하자. 어 이게. 와 옛날에 그 지도. 대동여 지도. 아니 지도가 아니라. 아빠 통과해. 아 이거 통과. 야. 바다를 다 설명해봐. 바다. 지금. 대서양 그 다음에. 인도야. 왠지. 빨리 빨리 빨리. 많이 갈 수 있다. 이게 뭐야. 할 수 있다. 어. 만보. 일일이 만보. 우와. 짜라라따. 짜라라따. 만보. 이게 뭐야. 이게 뭔데. 산에 가면 뭐라 그래. 아. 산에 꼭대 올라가면. 메아리. 그거 말고 외치는 거. 사장이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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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리야. 야호. 야호 야호. 야호 야호. 아 야호. 우와. 귀여워. 됐다. 최유빈. 유빈아 한번 가보자. 파이팅. 하나 둘 셋. 파이팅. 잘해주세요. 갑니다. 시작. 유빈아. 자장면 양 많은 거 자장면 뭐라고 그러지? 곱빼기. 오케이. 뭐 편지 왔을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. 우체통? 그렇죠. 좋아 좋아 좋아. 이민아 무슨 댄스인데 막 이런 거 있지? 에어로빅? 그 잣같은... 호두? 아몬드? 아니 주스 자몽? 아니 그거 비슷한 거 자두? 빨간색이야 통화 통화 우리한테는 이게 왔어 무슨 탈출 넘버원이지? 오케이 이거 옛날 위인인데 장비